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사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의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하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요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즉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민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요하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요하의 말씀과 같으리라 후일에 네 아들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급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요하께서 건넝의 손으로 우리를 애급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요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요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요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요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심이라 아멘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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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내 아팔이 되시니 나도 영웅 없네 내 영이 고랄 때 내 항상 진댈 때 내 품에 억니라 주님 말씀하셨네 밤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널 감동해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아래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큰 곳에서 우리가 어려워질 때 그렇게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하셔서 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밤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말방농게 하시며 영도로 변하라 건배하소서 우리 다시 만날 그말까지 주의 인도하시 주의 인도하시 주의 인도하시 주의 인도하시 주의 인도하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성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일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강냐 같은 세상 속에서 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도 따라서 나를 강근케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한 주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세계산업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업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기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목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산업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산업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산업현장에 반드시 응답받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그때 훈련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산업성교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보자의 축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도 Mateo 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4장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자의 축복이 되어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산업현장에 경쟁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힘입고 해야 합니다 우리 자리에 랩런트들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또 랩런트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급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힘입고 이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의 빛의 역사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 삼체를 살리는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로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귀를 부르는 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의 생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숨을 내쉬었다는 말과 생귀를 부르는 이 생령이 된지라 같은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전도자 바오리 고린대전서 1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처음 것이 회복됩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창세기 2장 1절에 17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의 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에덴 동상보다 더 좋은 나의 삶 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가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까? 그 보호자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고 있을 때 보호자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이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되게 돼있어 위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되게 돼있어 우리의 현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돼있어 여기에서 세계에 복음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함께 237의 빛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못 누리니까 내가 내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의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남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보이면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정말 멋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목표를 세워놓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호자와 시공간과 이 삼칠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세상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세상 것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존 경쟁 속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남을 짓밟고 그 위에서야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호자와 시공간과 이 삼칠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 밖에요 그 속에 사람들은 내피림 충만 속으로 더욱더 깊이 빠지고요 반드시 한계가 오잖아요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인 자살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호자와 시공간과 이 삼칠의 축복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먼저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결국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중직자도 성도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기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수하는 겁니다 이 답이 안 나왔는데 답 나온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진정한 축복인 보좌와 시공간과 이 삼칠의 축복 역사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태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찍으로 태우고요 심지어 기도도 태우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족이 있나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만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영적인 문제에 심각하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식은 날마다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 속의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배에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바로 악한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존재를 몰라요 이 악한 사단이 정사를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이 악한 사단이 근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근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 땅에 악례의 역사들이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닙니다 마약과 또 여러분 도박이나 괴락에 빠지는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쉽게 서울대학 들어가고 쉽게 어느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능력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을 수밖에 그럼 문제를 당하면 하내고 분내고요 쉽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의 것을 본받는 시대가 왔어요 세상의 것에 중심한 것으로 변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심부름을 작화하게 되고요 결국 네피림이 스미시되는 시대를 당하였어요 그래서 세계는 점점 위기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진정한 신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모든 것 다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며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있어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의 동산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여기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발견하게 되어있어 은약의 하나님이 나를 은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발견되게 되어있어 그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어떤 축복이 많습니까 오늘 읽은 10절입니다 하나님 요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행하여 내게 줄이라 맹사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며 말씀했습니다 참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 조의 땅으로 주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지 않은 큰 성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복음 가진 나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열 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것이 건축하지 않은 큰 성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의 속에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빛이 임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회복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복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약의 백성인 이 축복된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어지는 응답이 있어요 11절이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난나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비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가치, 은약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빛을 다 갚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빛쟁이에 시달리는 것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항상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를 애국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홍해에서 구원하셨다 혹독한 강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강야 길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응답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크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입니다 은약의 백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평안과 함께 우리의 축복과 장례에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은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는 걸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은약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선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15절에 기신과 사단의 문화를 숨기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일에 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나와 있죠 여러분은 걸음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느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은약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갈 때 여러분 걸음 속에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약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증거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인으로서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승리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후대 앞에서야 합니다 오늘 20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묵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땅에 완벽한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바로 왕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배경은 보좌와 시공간과 2, 3, 7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달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를 여러분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볼 때 부모가 누리는 신앙생활이 가치있게 보이면 자녀들이 묻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함께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함께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함께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니게 묻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시대의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참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뭔가 처세술 뭔가 현실에 대한 부분들 이길 수 있는 부분 그게 아니에요 또 윤리적인 부분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죽음을 담보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축복으로 이삭이 누른 축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로스는 달랐어요 로스 그 vivía en esa misma época era diferente, no? 장세기 19장에 보면 로스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말씀했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포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스의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의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입니다 티모데우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자기 귀가 가려져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수성을 많이 두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후대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후대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내 아들이 니게 묵기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없든 한경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자리에게 전달 되게 됩니다 잘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할지라도 그때그때 부모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될 때까지 우리는 생을 걸고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20절에서 2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2절 하면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세를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기세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를 경위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하십니다. 또 요하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신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우리의 각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어로움으로 여기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어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어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집한 사람은 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래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의 가치 발견하시고요. 혹은 만에 있는 나의 은약의 백성이란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므로 우리의 지혜와 기억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두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각은 나의 삶의 발판이 되고 물이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시므로 말하면 모든 지혜와 기억까지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각어도 발판과 문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현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당하는 모든 일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저는 많은 일들 통해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todo tu corazón con toda tu fuerza y con todo tu alma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교인은 다하고도 망하게 되죠. si no descubrimos eso hacemos todo y fracasamos. 후대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 화가 그가 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최고의 한경과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한경과 조건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 우리의 생기를 부르는 음으로 생명이 되었다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장이든지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이번 한 주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려라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고 descubrir lo valioso que yo tengo en Dios eso es lo que enraiza en el campo 하나님 감사합니다 Dios muchas gracias 이번 한 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생명이 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균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에덴의 축복으로 임하는 기한 축복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에서 보좌와 시공간과 이 삼체를 축복되는 응답을 누림으로 모든 현장에 이 축복된 역사를 전달하며 더더욱 후대들에게 이 축복된 역사를 전달하므로 성공자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순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raj knows 올해 6인 성형을 지금 Beach leia 3ier 어 리 приб 0mm 6인 성형을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 geç기 todas 아악을 위한 여정으로 여덟ibal는 ulf이 새icular 어 리by의 infected 암자 한숨 따라서 잘게 와주소서 숭리하게 와주소서 화려한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 하시 날 영원히 하시며 너너로 떠나나 함께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나 그날까지 무사히 분들이 voltage